특검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대미는 조카 장시호씨가 장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범인 4명이 모두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미경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 작년에는 모든 걸 다 이모가 시켜서 자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장면,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의 인데다가 거슬릴 순... 네, 이랬던 장시호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57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바로 장시호씨였습니다. 보시면요, 장시호씨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씨가 최순실 씨의 자명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 전화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그 많은 번호 중에 차명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만 이용했다는 차명폰, 속칭 대포폰. 거기에 삼성동 이모라는 번호가 나오는데 그걸 기억해서 알려줬고, 그걸 추적해봤더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도 최순실 씨가 약간 눈치를 채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장시호 조카 딸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애주중지하는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장시호가 열어봤는데... 에르메스 가방이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명품 가방이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대포폰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윤전추, 하나는 이영선, 안봉근. 안봉근이죠. 안봉근, 그 다음에 하나가 삼성동 이모. 그러니까 이모인데 삼성동 이모였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동 사저를 아마 생각해서 삼성동 이모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더 웃긴 건 뭐냐면, 보통 이모하고 조카 딸 사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검찰에서 턴다고 하는데, 얘기를 해줘도 털어도 그렇게 많이 털지는 못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장시호 씨가 어머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전화번호도 애워서 특검한테 얘기해 주지요. 또 그 안에 있는 인사검증 파일, 그것이 우병우 전순석에게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 인사 파일을 또 사진으로 찍었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찍어가지고 자기 측근한테 그걸 또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너무 예쁜 아이죠. 다 부러주니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거로. 그런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질란 건지, 아니면 넘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그런데 핵심은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아요. 그 조카 딸한테 조차도 배신을 당하는 최순실이에요. 그 조카 딸조차도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호 씨가 제출한 전화번호 덕분에 특검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걸 확보할 수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두 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전 측 행정관이 개설해준 건 맞습니다. 녹취는 된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25일경에 하면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전 내용을 알게 된 게 무슨 특별히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장시호 씨가 졸졸히 알려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근에 특검이 지난해 12월 20일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 기소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특검에서도 장시호를 여러 차례 보면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장시호가 그것을 찍었다는 것은 지난해 대충 7월경이에요. 7월 16일경부터 보면 최순실이 당시 종편에서 카메라를 딱 들여대니까 화들짝 놀라서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손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기억나시죠? 청바지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안경 쓰고 던글라스 머리 위에 올려 쓰고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다가 뭔가 좀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그냥 약간 그랬는데 이미 그 당시에도 장시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주변에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면서 잘 보관하고 있어라. 이게 먼 훗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 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사실은 거기에 이러저러저러한 번호가 있어 3개가 있고 내가 누구누구한테 그걸 찍어서 왔는데 이 친구가 파긴 했습니다만 아마 하드디스켓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외장하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추궁해보십시오. 그걸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호가 아까 보면 우리 정 의원 이거 모자란 사람인지 넘치는지 굉장히 똑똑한 거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이모를 도우면서도 이모가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분위기에서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보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을 장량 감경 받으려고 그러겠죠. 본인이 똑똑하다고 표현하시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교수 판도라 상자라는 게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연 그런 것처럼 이 가방이 에르메스 명품 가방 최순실 씨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가방이 바로 에르메스 명품 가방인데 그걸 이제 열어볼지 않을 수 없어서 열어봤다. 이런 얘기가 바로 장시호 씨가 이제 합니다.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랬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참 놀라운 자료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 씨가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르메스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인사자료 그리고 또 KTNG라든지 또 우리은행 같은 그러니까 금융과 관공서의 고위직들에 관한 인사자료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지금 촬영을 해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측근에게 그걸 갖다가 또 맡겨놓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인사 파일 자료에 포스트잇이 붙여있었는데 거기서 최순실 씨가 이걸 민정수실실로 보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 중이라는 추천 중이라는 그러한 또 메모를 지금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그러면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런 또 우리은행이나 KTNG 정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까지 인사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인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우병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걸 밝혀줄 수 있는 하나 일종의 스모킹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장시호 씨는 자신이 촬영해놓은 촬영해놓은 인사 자료 파일 자체가 자신을 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으로 이거 오히려 보면 우병호 민정수석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게가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잇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라고 적혀 있고 일부는 최순실 씨의 잡히림이 또 특검이 확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게 스모킹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더 밝혀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자 예를 들어서 안봉근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줬다면 우병호와 최순실의 직접 거래 관계를 밝히기는 좀 어렵잖아요. 누군가 전달자가 또 첨삭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우병호 입장에선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병호 씨는 그 인사에 관한 검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여러 가지 나는 통로로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그냥 발견되고 포스트잇이고 민정수석실에 보내라.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직접 거래 관계는 밝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병호 수석을 이제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영장 청구했고 내일 실질심사하는데 우병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호 수석. 우병호 민정수석이던, 우병호 씨가 민정수석이던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이 청장, 이게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인사추천을 한 번 거부하자. 이 이모는 최순실 씨고. 그렇죠. 왜 청장이 안 되냐고 화를 내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이게 이제 장시호 씨가 또 특검에 한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정호성 씨, 정호성일 수도 있고. 또는 박 대통령일 수도 있고. 박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는 안봉근 비서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 가장 통화를 많이 했던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3년 초에도 보면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라는 데 그 자료가 통으로 당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나갔다는 보도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마 치안 비서관 출신인 이철성 청장이 아마 민정 차원에서 한 번 뭐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음주운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런저런... 30년 전에 했었던 거지만 그게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게 저 보면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은폐한 그런 의혹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직업을 은폐했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일차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30년 전 따져보면 안 그런 사람 어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동안 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호성 비서관일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관계를 짚어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임무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죠? 네. 지금 보시면 최순실 씨는 이철성 청장을 추천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안 돼서 화를 냈고 이후로 우병우 수석 아들에게 꽃보직 수사 관련해서 꽃보직을 제공했던 것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 정 변호사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 자료 자체는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일종의 단서는 충분히 특검이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수사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당시 그러면 치안비서관이 어떤 이철성이 지금 치안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우병우 민영 수석에게 자신의 인사검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병우 민영 수석에게 뭔가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상당히 지난번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 경위를 계속적으로 불러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이유도 바로 이런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병우 수석은 어제도 들어가면서 자신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최주실을 몰라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또 다시 승진할 때 이것이 최주실 씨와 자신의 장관과의 입년 때문에 비롯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최주실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스스로 무능한 바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걸 잠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헌재가 22일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지금 대리인단 측에 얘기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확정짓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일을 자꾸 연기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을 이미 들통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 그건 왜냐하면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24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출석 여부를 확정지으면 24일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금 김수현 파일, 고영태 파일 논란이 일주일 이상 시국을 득득했는데 헌재는 증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질까요? 고영태 증인에 대한 신청, 증인 신청도 기각했죠. 김기춘 전 비철실장도 증인 재택 취소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호한 입장들이네요. 단호한 입장. 보면 이종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겠다. 그것이 기각이 되었던, 인용이 되었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고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동욱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이동욱 변호사가 지난번에 처음 나와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혔을 때 당시 강의론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심 재판관이. 이종미 소장 권한대행과 합의를 거친 내용인데 단호한 입장. 김기춘 증인 재택 취소한다. 22일 전까지 모든 입장을 대통령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해달라. 헌재가 출석해달라는 날에 나와달라. 이런 것들은 대리인단의 요청을 사실상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물리친 거예요. 그다음에 핵심이 그거죠.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기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이에요. 3월 13일 이전에 무조건 선고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걸 졸속재판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당신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지연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슬기를 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월 9일에서 10일이 나올 가능성,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미 어제 그저 계속 나오는 보도는 예를 들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3월 13일도 오전에 내릴 수가 있답니다. 당일날도? 당일날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아니, 아니.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한 번 사나을 정도 말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정민경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절차상에서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뭐에 쫓기듯이 하느냐. 거기다 왜 고용태. 그쪽에 한번 나가보시면 계속 고용태, 김수현 파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쪽 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용태, 김수현 녹취록, 녹취 파일이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법리적인 판단과는 달리. 감정적으로는 이게 왜 안 들어보고, 왜 이것도 고용태도 꼭꼭꼭 숨어있는 고용태도 왜 안 들어보고 이렇게 졸속으로 가고 박 대통령 파면하는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려느냐. 즉, 가장 뭐냐 하면 이것이 탄행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인용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그 결정 이후가 문제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에요. 불복, 그런 불복. 어느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불복인데, 어느 쪽이 됐든 불복 심리를 갖다가 불복의 빌미를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나마도 8명이 있을 때, 8명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것이다. 정확한 말씀은 어쨌든 이정미 소장 대행이 내가 있을 때 끝내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오늘 거의 쐐기를 박은 거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의 중심을 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7인 체제가 됐을 경우에 그때 나오는 편견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정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하면, 이정미 재판관뿐만 아니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라는 부분이 담보가 돼야 공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정미, 그러니까 헌재 소장, 그나 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지만 퇴임 후에도, 그러니까 퇴임 전에 자신이 평의에 나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8인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기 전에 평의에서 참석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나 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지만 퇴임 후에도, 그러니까 퇴임 전에 자신이 평의에 나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8인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기 전에 평의에서 참석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헌재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일정을 타이트하게 몰아가는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의 지연작진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한 의지를 상당히 내외에 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날에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얘기한 것은 또 이런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가서 뭘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위해서 헌재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는 오늘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 아직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표명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해달라. 그 다음에 그거는 답변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저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안 받고 그냥 최후 변론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국회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저렇게 신문은 안 하게 해달라. 그냥 최후 진술만 하게 해달라. 저는 저 대리인단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 대통령을 자꾸 저렇게 자꾸 이상하게 모습을 만들잖아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헌법재판소에 나가면 국회 측 신문도 내가 받겠다. 난 최후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셔야 더 이롭습니다. 지금 헌재 취재기자 얘기는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정한 날에 나오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은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흥봉 noticed 흥봉 첫 번째 스텝 흥봉 첫 번째 스텝 ос장 아